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암으로 이룹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행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틀이 깨지고 또 새틀이 갖춰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새틀 인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 베드로와 지자들은 다시 과거로 옛날 자신들의 일터인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지자들은 나 중심의 예틀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정할 때 이제 다시 기적을 체험하면서 만선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가 만선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예틀로 돌아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서론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구부서는 야구부 사도가 쓴 공동서신입니다 행암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금 안에서 참된 행암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욱 견고한 말씀의 세트를 갖추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행암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독자 아들을 번재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그렇게 행암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순냥을 통해서 이삭을 살리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야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을 할 때 때때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테스트를 받기도 합니다 문제와 위기도 당하지만은 문제와 위기로 보이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게시록 1장 3제는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가난을 갈 때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았을 때 언약계를 맨 제사장의 발이 이 요단의 물을 디딜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아답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망군의 여하 이름으로 나갈 때 행할 때 골리아씨 무너졌죠 이것은 다 말씀대로 행할 때 일어난 역사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만 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낙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말씀 성취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만에서 행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할 때 이 그물이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실 때 계산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또 현장 가실 때 내 생각 불신앙 내 계산을 다 내려놓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행함 그것은 특히 우리가 전도 우리가 맨날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현장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관은 마곡에서 지난주에도 강단 말씀을 붙잡고 또 전도 캠프를 하면서 또 현장에 갔는데 권사님 두 분이 짝을 이뤄가지고 제가 일부러 조를 그렇게 짜드렸어요 한 분은 좀 현장을 많이 가시는 분 한 분은 현장을 좀 쉬고 있는 분 두 분을 짝 지어가지고 이분 생각은 아우 그 상가에 들어가서 전도가 되겠냐 사람들 바쁜데 전도 되겠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 사장님이 예수님 명절이었습니다 아예 자리에 앉혀놓고 십자가 그리면서 이거를 같이 따라간 권사님이 그걸 보고 왔는데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막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자기가 전도 안 했는데 옆에서 보기만 하고 왔어요 말씀,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그 행함의 현장을 전도 현장 보니까 얼굴이 환해져서 막 좋아서 와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이제 강단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입니다 보면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행함으로 이제 성취응답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 삶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금도 하늘보자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인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성삼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 성삼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그리스도를 그러면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조금만 기도로 준비하면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깊어지고 또 더 보금에 뿌리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내 삶에 적용할 작은 실천상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의 시작은 바로 삼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이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삼오늘이 내가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되는 게 뭐냐면 삼포럼이 됩니다 말씀 성취 나를 통한 내 현장을 통한 말씀 성취 그리고 내가 기도 온다 그 다음에 내 현장에서 일어난 전도의 역사 삼오늘이 되어지면 삼포럼이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씀 운동은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 운동이 되는 거지 내가 내 안에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 운동이 됩니까 그래서 말씀 운동의 시작은 사람들 앉혀놓고 합시다 이게 시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삼오늘이 바로 말씀 운동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오늘만 되면 말씀 운동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백남 모든 성도 여러분이 삼오늘의 축복을 오늘부터 회복하시면서 삼포럼과 말씀 운동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일삼팔 우리 요즘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일삼팔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은혜와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므로 이제 내 예틀이 완전히 깨지는 그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천말씀 운동과 이삼 칠나라 보금화 그리고 본당 헌당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새 틀을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